하이피델리티 65회 시작합니다 전세계에 계신 음악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주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나름 고품격 음악방송 하이피델리티입니다 지능을 맡고 있는 저는 너클볼로입니다 아 장마 끝난 것 같아요 어? 끝나면 안되는데? 오늘 장마 때문에 오늘 저희 기획이 있잖아요 준비하지마 아무튼 이제 왠지 이 띠약변만 남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월요일 오후입니다 아니죠? 아 월요일이요? 화요일이요 아 근데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실 거예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아 제가 요즘에 좀 나이를 먹고 있다는 느낌을 좀 네 좋습니다 아 제 앞에는 인디 락신의 활화상 같은 보컬이죠 박근홍씨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활화산인지는 모르겠으나 아 근홍이 형이 진짜 활화산이에요 오늘 모습을 봤는데 근홍이 형이 또 새로운 모습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됐어요 아 여름이라 더 죽겠는데 열받게 하는 새끼들이 많아갖고 제 친구를 보면은 통화를 쏘고 싶다고 제 친구를 아주 바기바기 찢어놨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아니 저런 애들이 제일 얄미워요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저런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반에도 있고 네 아무튼 그 옆에 박근홍 PD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네 박근홍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말도 식상하지 않아요? 네 다른 방식으로 사고 싶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책상해 그럼 뭐라고 할까 자 아 요즘에 또 나왔어요 박근홍 씨는 이 시간만 되면 대출 전화가 오나봐요 예전에는 대출 직원이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직원도 귀찮은지 보이스웨어로 와요 아 나 진짜 성의를 좀 보이세요 이게 있나봐요 그 직원이 전화하는 경우는 신용등급이 약간 상위 단계 보이스로 전화하는 건 정말 지푸라게 잡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이스웨어로 전화하는 것 같아요 찌라시 돌리는 것처럼 네 짜장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 주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전화가 한 통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녹음하시니까 딱 하고 전화가 오는 거야? 아니면 무작위로 전화가 계속 오는데 녹음하는데 그 계속 오는 전화가 걸린 거예요? 아 우수 타겟인가 봐요 아 그러게요 아 근데 집중 관리 타겟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화하면 안 된대요 또 아 짜증나 좋겠네 그게 제일 슬퍼 네 하여튼 뭐 족같은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좋습니다 딴지 라디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름 고품격 음악방송 하이 피델리티는 비앤원과 커피 아르케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큰 바위를 깎고 커피 방울이 마음을 뚫었다 12시간 동안 한 방울씩 모은 고귀한 커피의 눈물 나의 가슴은 정신다 케네의 태양이 아름거리고 에티오피의 정취가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 달빛을 담은 듯 영릉한 유리병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파우치에 커피 아르케 더치 커피 딴지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자 장마도 이제 끝난 김에 저희가 말이죠 본격적인 아이스 커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죠 시원하게 커피 한 잔 때려야 되겠어요 아이스 커피에다 원유 한 덩에 통 넣어가지고 싹싹 긁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아이스 커피가 없어요 달콤하게 먹으시는 분들은 원유 넣어 먹는 거 좋습니다 원유를 아니요 연유죠 원유는 저기 크루도 오일을 말하는 건가요 커피에다가 원유를 연유를 타면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더울수록 이열치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뜨겁게도 좀 먹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커피 아르케에서 또 명작이 하나 나왔죠 아 이거 진짜 명작이에요 아 일단은 정말 여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캐치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커피를 더 먹죠 사람들이 여름에 모여서 먹죠 원래 커피 아르케 제품들이 항상 유리병에 들어가 있고 아 그렇죠 용량이 작아서 이게 좋긴 좋은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자리가 없어서 항상 좀 약간 짜증이 났거든요 게다가 놀러 갈 때는 유리병으로 된 것보다 등산 갈 때는 페트병 된 게 가볍고 그리고 찌그러져서 깨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좋습니다 등산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게 최고죠 제가 한번 등산 갔을 때 지금 오늘 보내주신 저번에 보내주신 이 페트병 1리터짜리 갖고 간 적이 있었어요 까자마자 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면서 거기 온 저기 산악회 회원 명태 산악회 회원 조기 산악회 회원들이 모두 위아드월드 했었다 특히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중년 남성 외로운 중년 남성분들 커피 하나 1리터짜리 터치커피 딱 갖고 갔나 까면 깔은 순간 아줌마들이 자기 뒤에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분들이 마시던 믹스커피 조금씩 따라줘도 남아요 반 이상 남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믹스커피 타주면서 이렇게 아줌마 자고 꺼지 말고 터치커피 그렇습니다 이거 딱 갖고 가는 거야 양이 또 많아가지고 여기 산장 가서도 까고 저기 산장 가서도 까고 총각은 뭐하는 사람이야? 지산에 산장을 2박 3일 가둬 남는 커피 양 지산에 지리산이요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지사는 락페 안사는 락페 최고예요 커피할게 부장님이 놀라시겠다 아무튼 PT 제품 대용량 PT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시고 여름에 휴가 가실 때 정말 알맞게 깨질 염려도 없이 편히 가져다닐 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 부탁드리도록 거기다가 하겠습니다 뭘 또 거기다가 걸을 수가 있어요 케냐 커피냐 에티오피아 커피냐 아니면 과테말라 커피냐 엘살바르도냐 콜롬비아냐 아니면 만델링이냐 야 너도 뭐 따로 만났니? 아니 정말 제가 원래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이거를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커피 맛이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달라 진짜 커피 아르케 커피는 진짜 다 달라요 이거 진짜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한 개 먹어봤으면 맛을 모르고 맛을 몰라요 다 먹어봐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하이 피델리티와 함께하고 있는 일종의 커머실 타임이었습니다 자 1부 첫 코너 요즘 뭐든 나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빡가는 피디곡부터 한번 달려보죠 제가 술을 먹으면 항상 통기타를 잡고 그다지 많은 코드가 필요하지 않은 노래를 연주할 때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그냥 뽑아도 나오는 멜로디를 뽑으면서 기타 코드 두 개 갖다가 지랄 임병을 하는데 가끔 그게 노래가 잘 뽑힐 때는 녹음해서 내가 들어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들을 때 아 참나 노래 잘한다 네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박근혁 피디가 자기 곡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박근혁 씨가 스마트폰으로 뭔가 계속 잠깐 뭔가 획득하고 있어요 요즘 네 뭐에 빠지셨나요 잠깐 내가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뭐하는 거예요 뭐에 빠지셨습니까 심슨이라고 아 심슨 게임하고 있어요 아 심시티가 아니고 심슨 아 심슨 스프링필드 아 네 스프링필드 탭아웃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박근혁 씨가 배가 불뚝 나온 거 보니까 불뚝 심슨이네요 네 여하튼 그 이 스프링필드가 요즘 업데이트를 해서 네 어 3분마다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네 어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야 대단하네요 야 대단하네요 야 방송 중에 게임하는 뮤지션이에요 네 역시 그 오랜 기간 음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빠른 트렌드 그렇죠 어떤 흡수 능력 그렇죠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데뷔이었어요 박근혁 씨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었어요? 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아 통기타를 치다가 이야 대단합니다 듣고 계셨어요? 아 당연히 듣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 이런 거 좀 묻지 말아주세요 박근혁 씨가 약간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예요 머리 모양 보면 약간 여자분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네야 우리가 따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날 라디오 듣고 있는데 이 새끼가 내 노래 표절한 거예요 뭐야 왜 내 노래 표절했지 그래서 설마 나랑 연습실 같이 있었던 선배랑 후배가 내 노래를 듣고 발표를 한 건가? 바로 밴드 이름을 봤죠 뚜비 브라더스 옛날에 마이클 맥도란드 활동했던 밴드였죠 거기에 롱트레인 러닝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제 노래를 표절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옛날에 고신해철 씨가 메탈 메시아라는 곡을 영국에서 녹음했을 때 머신 메시아라는 거였나요? 그거를 이제 주다스 프리스트가 마지막 트럭에 껴놨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안 간 이유가 돈이 더 모이면 그때 때리겠다 돌아가버리셨죠 표절이 좀 애매해요 항상 그래서 저도 뚜비 브라더스가 제 노래 표절했기 때문에 난 증거가 있잖아요 옛날에 녹음했던 날짜가 나오니까 나중에 떠서 저작권을 받으면 청산을 청구하면 되겠다 했는데 알고 봤는데 알고 봤는데 네가 받게 되겠죠 알고 봤는데 이 노래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었던 노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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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 표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론 이 노래 들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제 기억을 믿지 못할 수준까지 이루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 뚜비브라더스가 있다. 한국엔 뽀브라더스가 있죠. 뽀브라더스.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야 뚜비뚜바. 아빠, 아버지? 제가 이 곡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 버전 한번 가져봤습니다. 큐! 아, 라이브에서는 좀 쪽팔리네요. 반 키를 내린 건가요? 한 키를 두 키를 내린 건가요? 대북으로 간 그래도 다르죠. 아무런 건 낫죠. 아무런 건 낫죠. 잘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드릴 말씀이 좀 있고 제가 봤기 때문에. 아, 예. 일단 절대인가 빠가능해. 이게 발메일을 보니까 심지어 일동이 형보다도 더 오래된 노래예요. 저는 그 73년에 나온 노래네요. 아, 이거 일동이 형. 어, 피자님 태어났을 때 계신 거예요. 일동이 형 얘기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일동이 형하고 같이 안산 락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 제가 이 앨범 얘기를 좀 해줬어요. 아, 그래요? 두비브라우스? 네, 두비브라우스의 스튜디오 베스트 앨범인 줄 알고 샀는데 사서 봤더니 라이브 베스트더라. 그랬더니 일동이 형이 야, 이 바 레이블 소니에서 나왔잖아. 야, 걔네들은 원래 애틀란타 레코드 소속이었어. 근데 지금 소니 달려서 나오면 스튜디오 베스트 앨범이 나오겠니? 멍청아? 어, 역시. 욕을 한 바가지를. 원래 그런 분이셨군요. 아, 그 일동이란 말이에요? 그 후배들을 일동차렷하게 만든다는 그 포스를 갖고 있어서 그 일종의 호저? 분명히 아니죠. 일동차렷. 아무튼 뭐 혼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빡근흥 PD의 곡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박근홍 씨의 오그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갑자기 웬 뜬금없이 노래냐 싶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게시판에서 보니까 우리 탐웨이치를 좀 탐웨이치 노래 좀 틀어달라고 아니죠, 좀 알려달라. 아, 내용이 있어서. 일단 탐웨이치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굉장히 정말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시죠? 이분이 어릴 때 ADHD였대요. 막 뛰어댕기고 뭐 하려고 하면 줄도 안 세고 여기가 가서 엄마가 웨이치! 이거 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동생이 제리였대요. 여튼간에 제리 웨이치. 근데 이분이 원래 참 굉장히 꿀꿀한 가사로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도 그렇지만 목소리도 꿀꿀해요. 굉장히 더러운 가사로 목소리가 약간 접하게 하죠. 그렇게 하죠. 노래 내용도 막 무슨 이렇게 육악에 계시는 여자분이 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런 가사다. 아니야, 씨발. 사실은 나 돈 존나 없고 돈 좀 보내줘. 이딴 노래를 부르시는 참 그런 분인데 근데 제 지인분이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가 아, 유진 씨요? 어, 네. 알겠습니다. 트로이카에. 여배우 트로이카. 아, 씨. 모르겠다. 여튼간에 아, 야. 얘기 좀 하지마. 이런 게 잘 나오고 있는데. 요즘 제가 요즘 분노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브랙다운이 와요. 여튼 그분이 미국에서 타메이츠의 공연을 봤대요. 이번에 공연을. 그래서 굉장히 공연이 꿀꿀할 줄 알고 가사도 막 그렇고 노래도 이러는데 그냥 봤는데 굉장히 영감님이 마치 게이트 플라우즈의 공연을 보는 듯이 관객석 뛰어다니면서 박수치고 호응 유도하고 이래서 깜짝 놀랐다고. 여튼 이분의 노래를 하나 들고 왔는데 사실 이 노래는 재밌게도 일본의 한 드라마 주제곡으로 쓰인 노래입니다. 아 그렇구만요. 어떤 드라마였냐. 예전에 하얀거탑이라고 의사 드라마였죠. 굉장히 유명했죠. 그 하얀거탑의 원작자로 유명한 야마사키 토요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하얀거탑 외에도 여러 가지 좀 그쪽 사회 일본 어떤 발전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일본의 그 경제 발전기에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배경을 다룬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 불모지대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유명한 불모지대면 털이 안나는 지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무모증인가요? 그러게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사실은 털뿐 아니라 어떤 풀도 안나고 아 풀도 안나 털도 안나고 뭐가 안나는 가끔 2차 성징 이후에 안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 친구가 어린 시절에 재수가 없다고 빨리 가자. 여하튼 간에 여기 이 불모지대가 우리 이걸로 방송하는 거예요. 세지마 류조라는 분이 있어요. 세지마 류조? 네. 아무래도 딴지 게시판 딴지 방송을 들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예전에 전두환과 노태우의 스승으로서 한국에 와서 아 이분은 또 쿠데타 했나요? 쿠데타라기보다는 쿠데타 전에 네. 쿠데타 이후에 이렇게 한국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그리고 한국의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지하철을 네. 인양만 회사 이터추 상사에서 만들었어요. 네. 당연히 그 뒤로 이제 굉장한 로비와 아 그렇네요. 빅돈과 이런 게 굉장히 많아 사전 아 진짜 그렇네요. 농담이 전한데 박그룹씨가 이런 거에 철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양반이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 뒷비리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일본 경제계의 숨은 어떤 실세로서 굉장히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을 주연으로 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이 드라마의 내용은 저는 영화로도 한번 나왔었는데 드라마 내용은 굉장히 이 사람을 미화하는 한국에 간 것도 굉장히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고 예예. 저는 이제 로키드 사건이라고 아 그렇죠 유명했죠. 그렇죠. 전투기 그 그 도입과 관련해서 네. 비리를 저질렀던 그 사건도 굉장히 나라를 생각해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그렇죠. 굉장히 좀 한번 한마디로 일본의 어떤 우익 공국주의 대표구나 이런 걸 굉장히 미화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바로 탐웨이츠의 탐 트로버츠 블루스라는 노래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쓰였다고 합니다. 쓰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열심히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일본어로요? 아니야 당연히 한국어죠. 그리고 이 드라마에 출연배우 중 하나의 아마미 유키라는 분이 있는데 나이 좀 많으신 이름이 섹시한데요? 아주머니인데 제가 그분 연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하튼 뭐 좀 뭔가 좀 제가 의도치 않게 좀 길었지만 여하튼 바로 이 불모지대 주제가 주제가 했던 탐웨이츠의 탐 트로버츠 블루스 듣고 가시죠. 네. 들어보죠. 자 와 목소리만 들으면 흑인 백발의 노신사가 헤로인에 빠져가지고 노래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분의 실제 얼굴을 보면 굉장히 갸름해요 그렇죠 그래서 타메이치 이분이 이 노래를 LA에 있는 바에서 술 처먹고 오바이트를 하다가 썼대요 네 그렇게 보니까 네 진짜 오바이트 하다가 썼대요 근데 그 와중에 보니까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왈측 마틸다라는 호주의 앤섬이라고 하면 민요가 있는데 거기서 따온거래요 그래서 여하튼 이 노래는 이제 1992년에 로드 스튜어트 쩜난 쩜나고 얼굴 크는 그 아저씨 바람둥이 그 아저씨가 리메이크 한번 했다고 로드 스튜어트랑 이 노래를 비교해 들어보면 로드 스튜어트도 굉장히 호르몬이 왕성한 남자 마초 스타일의 보컬인데 타메이치하고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들어보면 로드 스튜어트의 발성이나 이 표현 양식이 여자 같다고 느껴져요 사춘기였던 소녀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변성이 전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교해봤을 때 로드 스튜어트를 오므라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타메이치의 그냥 아주 걸걸한 목소리였어요 타메이치 후예들이 한국의 성우계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나는 나는 저 발견 자 박근홍씨의 그때 그 사람 저희 하이라이트 코너죠 그렇습니다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제 곡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오늘 두 곡을 갖고 왔는데 한번 우리 박근홍씨와 박근홍PD의 어떤 선택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의 노래 한번 들어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노래 이거는 마치 이분이 가사를 한국사람이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옛날에 한국에 유아가 왔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홍대에 불타는 금요일의 열기를 음악으로 담았다 파이언골드 일단 두 번째 후보도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 분은 커피 이렇게 해서 심어놓은 분인가 봐요 커피 이렇게 PT병을 들고 파티를 하면서 가사가 원액을 원액을 이러면서 원액을 찾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나도 생각 못했는데 너도 뭐 따로 만났구나 네가 생각 못하는 걸 제가 하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곡은 바로 비 밀러의 파이어 앤 골드였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PT 파티였습니다 두 분 어떠신가요? 저는 첫 곡 파이어 앤 골드 이게 불금이죠 불타는 금요일을 표현했더니 이 노래가 훨씬 신나고 방방 뛰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저는 커피 아르카이어의 우정을 생각해서 PT 파티 제가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해달라고 했냐면 비슷한 시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들으신 비 밀러의 새 앨범은 얼마 전에 이달 24일날 일주일 안 됐네요 발매가 됐고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새 앨범은 다음 달 14일날 발매가 될 예정인데 비 밀러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엑스팩터에 출연한 걸로 유명해진 뮤지션이고 99년생이에요 두 번째 멜라니 마르티네즈는 바로 더 보이스에서 활약을 했던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요즘을 대표하는 요즘 대표할 만한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새 앨범을 내게 돼서 혹시 여러분들 취향은 어떤지 궁금해서 제 취향은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사진을 보니까 박근홍 시인이 아까 99년생 쪽인가요? 뭔가요? 99년이면 제가 학교를 군대에 갔을 때군요 비 밀러 같은 경우에는 13살에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대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자들이 나와서 과연 어떤 뮤지션에 더 앨범이 인기가 많을지 살짝 귀추가 주목되는 비밀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비밀러네 비밀러네 이렇게 저는 비슷한 시기에 발매될 예정이고 발매된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앨범을 두 곡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요즘 모든나 마치겠습니다 1부의 하이라이트 코너인 세계는 지금으로 달려가기 위한 일종의 교두보라고 볼 수 있는 코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차트 시작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옆나라 가까운 섬나라 일본의 오리콘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리콘 차트로 갑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1위부터 말씀드릴게요 1위는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드림스 컴트루의 베스트 앨범이 아직도 1위를 하고 있어요 아유 세요 굉장히 역시 오랜만에 드림스 컴트루이 정말 일본 국민 그룹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룹이고요 그래서 2위를 보니까 또 여름의 밴드 튜브 튜브가 또 베스트 오브 튜브를 또 내갖고 베스트 앨범으로 또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놀라운 게 3위가 2PM 멤버 중에 준호라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봅니다 2PM의 준호의 솔로 앨범인 소 굿이 지금 오리콘 차트 주간 차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대견하네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28위 28위 오늘이 28위니까 28위 되겠습니다 28위는 슈퍼플라이라는 분의 여성분의 화이트 슈퍼플라이 왕팔이네요? 아 그렇죠 또 스페인슈플라이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여하튼간에 슈퍼플라이의 화이트 앨범 초회생산 한정판이 또 2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차트 최고순위는 2위를 한번 찍었고 이제 8주간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슈퍼플라이가 뭐하는 양반인가 봤더니 원래는 2인조 그룹이었는데 기타를 담당하는 멤버가 빠지고 지금은 이제 노래를 담당하는 오치시오라는 분 여성분이 하나 남아서 그룹으로 활동 아 그룹이 아니라 혼자 활동 중인데 이분이 몰랐는데 알고보니까 예전에 일본 드라마 중에 보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미 유키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그런 어떤 형사 드라마인데 이 노래의 온라잇이라는 오프닝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면 이게 슈퍼플라이의 노래더라고요 한번 듣고 가시죠 좋습니다 일본 드라마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고노 호소 고노 방금이 말고 일본 드라마의 고노 호소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튼간에 이 슈퍼플라이의 또 28위를 차지한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 하나 들어봐야죠 라이브라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라이브라는 노래입니다 아우 좋네요 제가 이번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 좋아요 왠지 한국 가수 되게 누가 생각이 나는데 생각해봤더니 거미씨랑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얼굴 생김새가요? 아니 목소리도 닮았고 목소리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생각나요 박기영씨가 생각이 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느낌도 좀 있네요 여튼 생긴 거래 참 외모도 거미씨를 좀 닮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뭐 이런 관상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외모가 좀 닮으신 분들은 목소리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박근홍씨를 통해서 옆나라 일본의 오리콘 차트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저 먼 나라 북미 대륙을 대표하는 미국 빌보드 차트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서 빌어먹는지 참 먼저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빌보드 차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새 앨범의 강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 먼저 R5 R5? R5? 좀 생소하시죠? 이 R5는 자동차림 같은데 무슨 아니 부랄이 다섯 개요? 야이씨 야 이 디즈니 출연자들이야 디즈니 채널 오프랄 네 그 디즈니 채널 출연자들과 그들의 지인으로 구성된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는 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5의 새 앨범 다섯 개 아니 열 개군요 그럼 네 Sometime Last Night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가끔 어젯밤에 그리고 일렉트로닉 뮤지션이죠 RCT의 새 앨범 모바일 오케스트라가 11위를 차지했고요 아 좋네요 그리고 Between the Buried and Me의 새 앨범이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12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차트를 잘못 가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김옥기 씨 앨범이 1위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 그럼요 12위에 이게 다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새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앨범들은 다 이번 주에 핫시아스로 새로 등장한 앨범들 그래도 아니 여러분들 모르겠죠 비트앤드 브리딘 미는 듣자마자 이런 생각 혼동과 공포 혼동과 공포 비정상의 음악 스타일 그렇죠 거의 뭐 프로그레시브 포함 뭐 케오스틱 그렇죠 콘돌이 같이 들어가 있는 앨범이에요 프로그레시브 밴드죠 근데 이거는 빠까렉이 밴드가 무슨 멜론 주간샷 1위하는 거로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12위입니다 제가 솔직히 굉장히 좋아했던 밴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빠까렉 PD가 좋아하는 뮤지션 베리어스 아티스트 아 그렇죠 키즈밥 29 키즈밥 뭐야 애들밥이요 키즈밥 29 그러니까 무려 4위를 차지했는데 아깐 알파이브 29 여기는 근데 애들의 밥의 29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1위는 네 그것도 새 앨범입니다 새롭게 차트에 등장한 앨범이 바로 1위를 차지했어요 바로 베이스는 최근에 1위 탈환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려하게 1위로 등장을 했고요 28위는 저희가 종종 저를 통해서 많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워크 더 문의 터킹 이스 하드가 얘네 잘 나가요 이렇게 빌보드 차트는 이번 주 상위권에 새롭게 등장한 앨범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게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28위를 차지한 워크 더 문은 저희가 많이 틀어드렸으니까 1위로 새롭게 등장한 앨범 타이리스의 쉐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위로 새롭게 등장한 앨범 약간 불만이 하나 있어요 MMA 너무나 툰한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올드하게 리코딩했다면 툰 자체를 없애고 내추럴한 보컬의 맛을 살릴 수 놓고 요즘은 유행 트렌드인지 리코딩하는데 꼭 이렇게 필터링이나 여러 가지 이펙트를 많이 써가지고 음압을 키우는 경우 질감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늦게 거북합니다 이런 게 맛이죠 원래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нос지 일부러 했겠죠 일부러 했죠 근데 틀한 것도 너무 티나고 대무료로 같은 새끼가 작고 전재tic חμ problems 전재 Eeите 말고grav쓰지 말라고 그러고 타이리스는 빡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자동차 영화 패스트 앤 퓨리어스 국내에서는 분노의 질주로 개봉된 영화의 주인공이죠 거기 듣보잡으로 나왔다가 주인공 중에 한 명 이분이 7, 8년생이네요 또 그래요? 타이리스는 뭐니뭐니 해도 보이스보다는 복근 상체를 봤을 때는 거의 신에 맞먹는 엄청난 굴곡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을 보자마자 그냥 헉 숨이 막힙니다 침도 나와요? 이분 생긴 게 약간 흥인 같지가 않고 잘 보면은 피부색이 껌다고 생각 안 하면 약간 동양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제 중학교 때 동창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옛날에 반찬 뺏겨 먹던 애랑 그분이 동양이처럼 안 생긴 거 아니에요? 연민이 좀 가요 이 사람한테 생긴 거를 보면은 그런데 약간 말랑말랑한 게 잘생겼는데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제 동창하고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여하튼 이분이 언제 1위한 적이 있었나요? 그게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2위에 올라온 앨범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번 활동 정말 오래 했거든요 R&B계에서는 올드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요즘에 듣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한물 갔다 생각을 했는데 1위로 탈환하게 되는 제2의 인생의 도약길을 많이 했네요 영화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내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앨범 이거 들어보니까 영화는 2008년 나왔는데 그래도 퀴즈가 오랫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작곡도 잘 됐네요 리코딩을 좀 올드하게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비트윈 베리디엠이처럼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올라오는 빌보드 차트가 참 부럽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컴플레이션 앨범 키즈밥 29 이거 잠깐 물어보셨는데 이거 뭐 어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컴플레이션 앨범인 것 같아요 무상급식으로 하는 그런 말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해피미디죠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새롭게 등장한 앨범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저 먼 섬나라 억차트 UK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28위는 아 또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폴 아웃보이의 아메리칸 뷰티 아메리칸 사이클가 차지했고 1위는 지난주에 우리 박근홍 씨가 듣고 싶다 얘네들 누구냐라고 물어봤었던 이어즈 앤 이어즈의 커뮤니언이 차지 또 했습니다 2주 연속 1위에요 커뮤니언 공산주의자들이네요 빨갱이들이 진짜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네 이 빨갱이들이 부른 어떤 지도자에 대한 노래인 것 같아요 이어즈 앤 이어즈의 샤인 한번 듣고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심플하네요 잘 만들었네요 이어즈 앤 이어즈의 샤인이었습니다 뭐 영국이 일종의 신스팝은 정말 잘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원조죠 근데 노래 들어보니까 샤인이의 이어즈 이어즈라고 해도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요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랩몸스톨을 많이 참고하죠 특히 유럽 음악 쪽 빌보드 차트에서도 새로운 앨범들 좀 살펴봤으니까 영국 차트 또 한 번 짤막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뮤지션 위주의 차트에 오랜만에 호주 출신 영미 영미? 네 완전 그립네요 네 얼터널티브 락밴드죠 템 임팔라의 새 앨범 크런츠가 등장했다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 네 내용인 것 같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득보 밴드였는데 이번에 어떤 대중적으로 많이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영국 차트에서도 이 오디션 출신이죠 엑스팩터 출신의 R&B 싱어 안드레아 보첼리? 뭐야 파우스트리 파우스티니의 새 앨범 그리고 조나스 브라더스의 막내죠 아직도 활동해요 닉 조나스의 솔로 앨범이 또 차트에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UK 차트 1위 곡 한 번 들어봤어요 어떠셨나요? 박근옥씨 별로 큰 감흥은 없네요 미국 차트가 오늘 좀 감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미국 차트는 좋았어요 미투윈 베리딘 미는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예전에 다음에 앨범 추천할 때 앨범 하나 추천한 적도 있었는데 이 밴드가 이렇게 너무 신기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국까지 찍었으니까 이제 빠가능 피드를 통해서 제 3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덴닭 안녕하세요 독일 차트로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유럽 쪽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게 된 이유가 어차피 유럽도 영국이나 미국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거다 했는데 막상 독일 차트를 까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5위 카이고 앤 팔슨 제임스의 스톨 더 스노우 자 4위 펠릭스 제흔 앤 자스민 톰슨 아세요? 몰라요 지금 5위부터 제가 아는 뮤지션 한 명도 없어요 3위 안나 나클랍 알람 바덴 연 노토스 제대로 발음을 해주죠 제대로 본토 발음 들어갑니다 시작 안나 알람 바덴 연 노토스 그리고 2위 로스 프랭큰시 앤 자닉 액 다비 네비 모르시죠 1위 있습니다 1위 발음을 정확하게 시해야 알만하지 1위는 크로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5위부터 1위까지가 절만차트 게르만차트에서는 절대로 웬만한 이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UK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이상한 양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독일 음악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래서 크로라는 1위한 노래가 바이바이란 노래인데 이 노래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분은 얼굴 없는 가수에요 얼굴에다 팬더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합니다 아담 동생이겠네요 아담 동생 프라이머리 베끼네 베낀건가요? 보통 이런 분들은 얼굴이 못생긴 경우가 태반이죠 그리고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못봤는데 얼굴이 못생겨서 자기의 비리비리한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싫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음악이 자신의 외모에 묻힐까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형탈 쓰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침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죽어요 진짜 침냄새가 음악하시는 분은요 노래까지 부르는데 거기서 그 안에서 아니 근데 과하게 과격하게 노래를 하지 않은 분들 발라드하는 분일 경우에는 그렇게 침냄새 많이 나지 않아요 제가 옛날 스미나 카피 밴드를 했을 때 가면을 쓰고 노래하면 죽었어요 쓰러졌어요 숨도 못 쉬어요 아니 근데 인형탈은 천으로 돼 있잖아요 흡수가 된단 말이죠 다행히 좋습니다 이 크로남놈은 독일 사람인데 피아노 칠 줄 알고 기타 칠 줄 알고 거기다가 그 왕년에는 지금 뮤지션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나요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 학교인 가스쿨이 거기서 도제로 디자인을 공부했다는 여러가지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형탈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직접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날씨 생소한데 이분이 상을 많이 탔어요 2012년에 원라이브 크로네에서 베스트 싱글 상승했고요 뭐야 그거 그리고 밤비 어워드 팝 내셔널 부문에서 수상을 하셨고요 사슴을 주나요 2013 스위스 뮤직 어워드 베스트 앨범 얼반 수상을 했어요 얼반 얼굴이 반쪽인가요 이분은 생소한데도 불구하고 음악은 되게 좋다고 기대를 했는데 음악도 별로 제 취향에는 맞지 않는데 아무래도 독일이 이상하게 국민성을 내세우는 그런 내셔널 그런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클럽 음악이라서 되게 잘 나가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한번 틀어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독일이 약간 독특한 것 같다 생각한 게 음식 문화가 없다고 우리 영국을 굉장히 욕하잖아요 영국의 대표 음식이 PCM 칩스다 PCM 칩스 맞잖아요 독일도 웬만큼 들을만한 음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이 1일이 한다는 거 보면 독일 사람도 참 세계적인 조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세계적인 조류예요 제가 영국 가봤을 때도 이런 음악들이 되게 사람들 좋아하고 음악 그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빡센 음악이나 화려한 음악 이런 거 다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질렀다 단순한 걸 듣겠다 90년대 음악 같은 느낌 많이 들었어요 크로이 음악을 들어봤을 때 여하튼 이게 어떤 유럽의 최신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28위를 차지한 거는 위즈 칼리퍼 앤 찰리프스의 See You Again 차지했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서구 음악들은 하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비치 같은 경우는 8위 차지하고 있네요 데뷔 게타는 11위 차지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상위 포진되는 건 전부 다 독일 뮤지션이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뭐 일렉트로닉이 정말 이렇게 주류 장르에서 아주 그냥 각광받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아까 영국 차트의 1위도 일렉트로닉 하는 밴드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까능 PD를 통해서 살펴본 독일 차트까지 해서 오늘의 차트 마치겠습니다 네 박근홍 씨를 통해서 전해듣는 전세계 음악계 소식 세계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뭐 굳이 국외 국내 나누지 않고 시간 흐름 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소식이에요 컨트리 뮤직계의 최강 커플 미란다 렘버트와 블레이크 셜튼이 결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음 뭐 미국 쪽에서는 나름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나봐요 왜냐면 둘이 진짜 컨트리 관련된 어떤 상이란 상은 이 부부가 다 싹쓰럽기 때문에 네 뭐 상도 그렇고 대중적인 인기도 그렇고 나중에 아납 렘버트하고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음 그러게요 누가 블레이크 셜튼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트 렘버트하고 한번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블레이크 셜튼의 노래 한 곡 듣고 가보죠 블레이크 셜튼의 Doing That She Likes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안타깝네요 왜 이혼했냐 그러면 아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이런 소식이 안 들리나요? 왜요? 반가운 소식이 들려야 될 때가 됐는데 아 왜요? 서세훈 서정희 씨 이혼? 아니 김태희 씨와 빗개지는 소식이요 아 그거요? 아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반가워요 왜? 네 김태희 씨 인기가 연장 같지 않아서 네 별로 안 반가울 것 같아요 여튼 다음 소식은요 네 예전에 마이클 잭슨의 맨 인 더 미러에서 듀엣을 했던 네네 정말 그 노래에서 시다를 하셨던 간드러지는 목소리였죠 시다 가렛 가렛 끓는 소리는 안 나셨어요 그렇죠 시다를 하시다 보니까 여하튼 이분의 소식을 궁금하신 분도 있고 안 궁금하신 분도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그 올해 그 LA에서 스페셜 올림픽 그건 뭐예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죠 아 이걸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해요 장애인 올림픽으로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네요 네 스페셜 올림픽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스페셜 올림픽의 주제가인 리치업 리치업 LA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분이라 반가워서 한번 소식을 가져와봤어요 네 참고로 이 스페셜 올림픽의 클로징을 그 그 폐막식에 어 우리의 카니웨스트가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네 어 그래서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아 5만 명이었나? 어 나오지 말라고 청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그 얘기하려고 이 소식 가지고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다가렛의 어 이 굉장히 또 맑은 청초한 목소리라서 처음에 저는 노래를 매닝더미러 처음 듣고 마이클 잭슨의 어 동양여자분인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깔깡 목소리라 네 좋아했었나 하여튼 오랜만에 이렇게 뵙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프레파드의 기타리스트 네 비비안 캠벨 네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어 그 인터넷에서 봤나봐요 네네 도널드 트럼프 요즘 공화당의 후보로서 네 연일 한국도 한국 개새끼들 막 이러고 네 아주 그냥 연일 독서를 뿜어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행사에서 네 어 데프레파드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네 이런 소식을 들었나봐요 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데프레파드입니다 이러면은 데프레파드가 나와서 막 공연하는 그런 행사였나 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비비안 캠벨 기타리스트가 아 난 광대하고 엮이기고 싶지 않다고 네 아 씨발 이건 거짓말이라고 누가 말해줘 라고 하면서 어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배포가 큰 그렇죠 트윗을 열렸다고 합니다 어디 행사에서 강용석이 우리 밴드를 소개한다 그런 느낌이죠 같은 행동을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그 뮤지션들하고 뮤지션들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걸 공지를 할 수가 있죠 음 아니 뭐 사실은 행사 행사자까지 뭐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소개자까지 뭐 그래서 소개하는 건 불안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소개한 게 기분 나빴던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8월 중순에 아마 행사가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과연 도널드 트럼프가 소개를 할지 네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아 이 또 유명 밴드 유명 뮤지션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절차죠 네 밴드 혁오가 네 최근에 또 이 안산에서 또 열심히 공연을 했죠 네 이 혁오가 또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네 사실 이 표절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게 이제 싸케르라고 음 어떤 좀 좀 굉장히 아웃사이더적인 네 음악 웹진이라고 그런 게시판인데요 음 그 기사를 보고 아마 다 쓰신 아 그 글을 보고 다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혁오 측에서는 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음 너 먼저 나온 노래도 있다 표절했다고 주장한 노래 중에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혁오 자체가 네 우리 이제 저희 같은 세대가 이제 좀 좀 평소에 안 들어보던 노래들을 레퍼런스를 했으니까 네 신선하게 들리는 맛이 있는데 네 신선하지도 않아서 뭐 그냥 아우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네 여하튼 뭐 레퍼런스를 좀 많이 참고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표절 논란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표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렇게 어리고 가능성 있는 밴드가 아 표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표절하라는 얘기인가요? 아 그렇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아무튼 들어보세요 이런 가능성 있는 밴드가 표절 논란에 휩싸게 되면은 가끔 활동의 제약을 얻게 되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가요계의 부흥기를 이끄었던 사람들은 네 모두 다 표절 혹은 레퍼런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음악 성장의 큰 축이자 원동력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박정희가 한국식 민주주의를 했던 것처럼 한국식 작곡주의라는 걸 표방해서 그렇죠 이제 곡을 만들되 다른 나라에서 니네들 이거 표절 아니냐 돈 내놔이라면 이거 한국식의 방식이다 하면서 내수시장에서 번 돈을 미국에다 쾌척하는 이런 걸 안 벌어지게 법률을 제정해서 아예 앨범에다가 땡스 투 거기다가 레퍼런스 뭐뭐 해서 논문처럼 발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요 다만 오늘 아침에 내가 SNS에서 SNS가 보니까 콩글리시더라고요 그냥 소셜 서비스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국 과자 히트 탑 그렇죠 일본 거 벗긴 거잖아요 댓글에 아시 일본 과자 다 벗겨놓고 근데 사람들 이런 건 분노하는데 음악 표절하는 건 분노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보세요 유튜브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 서비스하고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처음에 이베이 못 들어오게 해서 경쟁으로 한 거잖아요 뭐 트위터도 중국식 트위터가 있는 거고 다른 나라의 업체가 못 들어오게 내수시장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도 이렇게 표절 걸리면 나중에 돈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내국 시장에서 돈 번 거를 외국 시장에 줘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게 안 벌어지게 법률을 제정해서 레퍼런스 인정해주는 그렇죠 아예 음악 논문을 발표했을 때 지드래견 같은 경우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법률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괜히 음악에 마약 만들지 말고 레퍼런스로 노래 막 벗겨갖고 그렇죠 그걸로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박진영 프라이머리 우리나라의 한국의 가요의 수준을 크게 업그레이드한 사람들인데요 혁명가들인데 이분들이 이런 논란에 쌓이지 않으려면 한국식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과자 표절 건에 대해서 사람들 분노하는 거 보고 음악 자체가 과자 부스레기만도 못한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번에 페스티벌 가서 공연을 봤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앨범 커버와 너무 동일한 형태의 연주여가지고 다른 편곡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데서 있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공연이 실제로 보면 되게 정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연주가 어렵네요 밋밋하고 좀 아쉬웠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 팀이 사실 또 약간 논란이 하나 있었죠 앵콜이 불렸는데 아 맞아 그래서 주최 측에서 앵콜을 시켰는데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광고를 들어버려서 허구를 엿을 매긴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팀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페스티벌 큰 거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경해서 그런 거고요 네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스티벌은 앵콜을 전혀 안 받거든요 아 근데 관계자가 오케이를 해놓고 이제 엿을 매기는 건 좀 그랬다 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자의 상사가 혼냈겠죠 눈빛으로 야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걔도 뭐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렇게 번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어 근데 최근 티저가 근데 멤버별로 다 나왔죠 베이스 드럼 기타 키보드로 티저가 나온 이후부터는 네 아 원더걸스가 뭔가를 좀 하겠구나 라고 했다가 수영복을 입고 나온 그 사진이 나오면서 다시 박진영을 존나 까는 상황이 됐는데 아 저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원더걸스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고 어떤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음악하는 뮤지션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좀 그런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나 빡가능이처럼 이런 애들은 진짜 할복해야죠 애들이 진짜 애들이 애들이 진짜 이렇게 음악 뭐 물론 예은 같은 경우는 핫펠트라는 이름으로 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어떤 앨범도 들려줬는데 애들이 이렇게 벼락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많이 반성이 됩니다 진짜 훌륭해요 실제로 이제 뭐 앨범 나오고 이제 현재 현장에서 이제 공연하는 모습 보면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 과정에 이제 항상 뭐 JYP의 어떤 튜는 항상 좋았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JYP가 노래가 좋았던 적은 몇 번 없어요 네 존나 불했어야 다 좋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 이게 저번주 영미권 어떤 음악 관련 뉴스에 어떤 아주 핫한 그런 소식이었어요 최근 이제 비디오 뮤직 어워드 언제 열리는지는 언제 열리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열릴 예정인데요 이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 올해 비디오 부문 후보를 놓고 네 니키미나즈 니키미나즈가 자신의 노래들 아나콘다라든가 뭐 다른 노래들이 다 후보에서 누락된 걸 보고 빡쳐갖고 트윗에다가 긴 장문에 어떤 불평을 올렸어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날씬한 여자가 나오는 비디오였다면 내 비디오가 후보에 올랐겠지 난 날씬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윗을 하니까 여기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좋았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냥 아니 뭐 그냥 찌질하기 왜 그래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갑자기 트윗으로 어 너의 비디오를 못 받은 비디오가 상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니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여성을 끌어들지 말라 너의 자리는 다른 남자가 가져간 거다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셀레브르티들 하여튼 유명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네끼리 감로문을 막 하고 막 이런 난리만 나는 이런 와중에 갑자기 밍밀 얼마 전에 밍밍한 밍밍이 아니라 얼마 전에 빌보드 차트 1을 차지했던 밍밍이 갑자기 이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끼어들어갖고 아이씨 드레이크 새끼는 다 나를 드레이크에 비유기화하지 마 아이씨 그 새끼는 다 랩 다 남들이 써준 거야 이러면서 뜬금없이 이런 걸 하는 바람에 SNS에서요 그렇죠 갑자기 니키미나즈 얘기하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뛰어들어갖고 이래갖고 둘이 또 불이 붙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저기서 막 불 나고 파이어 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아 중간에 케이티 페리도 끼어들어서 뭐 등등하고 그리고 우리 찐따 찐따인 에드시런? 그렇죠 에드시런 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아 여기서 찐따 뉴스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찐따가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공연 중에 똥을 싼 적 있더라고 아 진짜요? 바지에 기타 치다가 똥 싼 적 있대요 여하튼 어휴 여하튼 똥 싼 적 있는 찐따까지 이렇게 가세하면서 여러가지 진흙탕이 될 뻔했는데 결론은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SNS로 깔끔하게 아 내가 맥락을 잘못 이해했다 미안하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언니죠? 모르겠어요 아니 나이로 보면 니키 위대장 더 많을거야 하여튼간에 사과를 하면서 그냥 훈훈하게 서로 아 나는 원래 너 존경했어 이러면서 훈훈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재미없어 네 아무튼 이게 좀 지금 막 트윗이 지워진 부분도 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게 트위터에서 논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맥락을 좀 서로 잘못 집은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후보에 이제 여성 후보 두 명만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비욘세 이렇게 올라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으면서 앞뒤 이제 다 보지 못하고 그 맥락만 집어서 하면 마치 이제 니키 미나즈는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아 뭐 날씬한 여자들 데려다가 뮤직비디오 찍으면 나도 후보에 올랐겠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맥락 집어서 이제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뮤직비디오를 찍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뭐 저는 트위터가 SNS가 이제 낭비죠 논쟁을 할 만한 어떤 창고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풀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정리 못했는데 근데 이 와중에 이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배드블러드 뮤직비디오가 트위니언의 컴백홈 뮤직비디오를 베꼈다는 그런 의견도 제기돼서 트위니언이 또 국이 선양을 했어요 아 또 사실은 이 니키 미나즈가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테일러 스위프트는 마일드하게 그냥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제이지랑 같이 타이달 타이달 만드는 같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런 트위까지 날리면서 그러니까 개싸움이네요 완전 세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얄밉게 굉장히 얄밉게 공인 행사를 한 거죠 이것으로 해서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또 SNS상의 승자가 또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가 논쟁의 장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동시에 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진짜 영민하게 한 거 같아요 마무리하는 거 봤을 때 이 트위터를 이용하는 게 논쟁의 장이 아니더라도 언론들에게는 마치 축구 경기를 보도하는 것처럼 이야깃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당연하죠 마케팅 효과 그리고 어떤 뮤지션들의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기가 거론되는 노이즈 마케팅의 현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누구랑 논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느낌에 논쟁이 필요 없어요 느낌은 시작은 니키 미나즈가 했는데 승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요 한국으로 옵니다 얼마 전에 크러쉬라는 흑인음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여하튼간에 한국의 크러쉬죠? 네 한국의 크러쉬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이분이 오아시스라는 노래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가 에릭 벨린저라는 친구의 노래를 베냈다 이러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막 들려주고 이래서 괜히 유사하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평론가들 강일권 씨라고 리드머라고 또 흑인음악 그러니까 좀 그렇다 흑인음악 전문 랩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비판됐고 그랬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에릭 벨린저 본인이 이 크러쉬 오아시스는 내 곡에 표절한 거 아니다 얼마를 줬지? 어찌됐래 그렇게 인정하면서 왠지 표절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뻘쭘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뭐 분명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훔쳐온 건 아니지만 어찌됐래 표절과 크게 강도 차이는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레퍼런스 따온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산록 페스티벌이 저번주에 열렸죠 아 문제가 많았어 안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일단 뻘밭도 그렇지만 여러 점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우리 장기아 얼굴들 장기아 씨가 모터헤드 공연을 보는 와중에 주변의 팬들이 어? 장기아다 이러면서 와 장기아 장기아 이러면서 이분을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이게 안산록페에서는 사실 무등도 금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깃발도 안 되고 깃발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안전사고 문제인가요? 여하튼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여하튼간에 그걸 본 장기아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을 포착한 그 경호원 강한 친구들 예예 이 소속 경호원이 갑자기 장기아를 끌어내린 다음에 어... 아티스트 팔찌를 매고 있었는데 팔찌를 찍고 팔찌를 찍고 쌍욕을 하면서 공연장 밖으로 쫓아냈다 네 근데 이 사실을 또 장기아 씨가 발빠르게 트위터에 올렸더니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확산이 되면서 바로 그 풋파이터스 공연 시작 전에 네 관계자가 와서 사과해서 대표가 직접 가서 사과를 했다고 뭐 이렇게 다시 이거 장기아 씨였으니까 사과를 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박근홍 씨나 저 같은 사람이 놀러 갔다가 그랬다면 사과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구남과요 라이딩 스타일러 어... 좀 또 인디션의 유명한 밴드죠 이 밴드에서 키보드를 치고 있는 김나원 씨가 음... 페이스북에 어... 나도 나는 아티스트 팔찌 들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어... 나도 아티스트 아니잖냐고 이러면서 쌍욕은 안 했지만 여튼간에 아예 들어보내지도 안 해줬는데 아... 경호업체가? 네 얼굴이... 얼굴 모르니까? 얼굴 모르니까 그래서... 야... 개팔이구나 아... 또 그분이 굉장히 어... 굉장히 귀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순진하게 해주셔서 뮤지션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못 들어가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들어갔다고 네 등 이런 에피소드들이 조금쯤 올라오는 거 봐서 하여튼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락페스티벌에서는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이 경호업체하고 다시는 개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보이콧을 우리 뮤지션들이 연대해서 하든가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는 거는 아예 퇴출시켜버리는 걸로 물론 다시 바꾸겠죠 사업자 법인이라는 건 바꿔서 할 텐데 일단 저 움직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날 있었기 때문에 이 모토헤드 때 이제 아마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모토헤드 공연을 보고 있었으니까 일단은 뭐 저는 페스티벌 내내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뭔가 이렇게 계속 그... 그 뭐랄까요 그 자리를 찾은 팬들을 제재하려고 해요 제재하려고 하는 게 그냥 뭐 페스티벌 와서 정말 뭐 이렇게 정말 미친듯이 한번 놀아보고 싶은데 뭐 깃발도 안 되니 뭐 그냥 그러면 좌석 만들어놓고 그냥 앉아서 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데 뻘밭이라 앉을 수도 없고 차라리 의자가 있었으면 훨씬 낫다 그리고 이렇게 뭐 사 먹는 거 이런 거 봐도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금이 아니라 무슨 티머니 티머니 티머니에서 사야 되고 사실은 일단은 이 록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가 풋파이터 쓰인 헤드라이너 페스티벌인데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아무튼 뭐 그랬고 그리고 그 진흙 뻘밭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여전히나 이렇게 뭔가 참가하는 사람들이 위한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뻘밭도 뻘밭이고 그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고 정말 만약에 부지가 없어서 그 안산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매립지 같은 데를 채택을 했다고 하면 그 떼악벳을 좀 피할 수 있는 뭔가의 그 구조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에 대해서 펜타포트 관계자들이 트위터로 우린 인조전디 깔아서 뻘밭이 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네 뭐 그걸 또 이렇게 잘 이용해서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글래스톤베리 같은 데 가봐도 악명이 높아요 일단 화장실에 못 들어가고 완전 진짜 똥지옥이 돼서 여기서 편의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꽤 있는데 뭐 사실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저는 그런 지점 그리고 또 워낙 메인 스테이지와 서브 스테이지 그리고 또 다른 무대가 너무 또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지점에 좀 아쉬움이 좀 들었고 푸파이터스가 마지막 헤드라이너를 장식을 했는데 공연 정말 잘합니다 공연 정말 잘하고 박근홍 씨가 얘기했던 고음 데이블을 다 압니다 아니요 방송 들었나봐요 아니요 저도 안산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어 그래요? 거의 다 하던데? 드러머는 거의 노래 안 하던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프리텐더 프리텐더의 고음 그 지점 역시나 역시나 드러머 테일러 퀸스가 불렀다 그 지점을 확인하고 일단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가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단산을 언제 도착했냐면 9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딱 푸파이터스만 본 거예요 박근홍 씨가 왜 오셨나요? 그렇게 안 오신다고 원래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원래 조중동을 깔라고 해도 조중동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안 보고 간다고 그럴까봐 진짜 봤구나 봤어요 근데 사진까지 찍었어요? 사진은 안 찍었죠 저분 왜 찍습니까? 아 저 프리텐더 그렇게 유심히 왔는데 거의 다 하던데? 아니 워라바세 그 하이톤은 테일러 호킨스가 해요 여튼간에 워라바세 낫게 불러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똑바로 보셔야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해태에서 스폰서를 받은 게 아닌가 왜죠? 노래마다 OEA가 그냥 노래 반이에요 저는 OEA를 먹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고요 이제 깔 게 없으니까 깔 게 없으니까 별의별거 다 하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회자하다시피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페스티벌에 했던 노래 두 곡을 생략하고 말 때문에 노래 두 곡도 못 듣고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근데 뭐 공연 자체는 자기는 잘하겠죠 세계 최고의 밴드 중 하나인데 뭐 감흥은 없었어요 저는 뭐 팬이니까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연 정말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는 그 생각을 들었어요 박근홍 씨가 고음을 안 하니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봤는데 고음을 거의 다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앉아서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편하니까 체력이 소진이 좀 덜하니까 고음을 앉아서 여기서 제가 어떤 기술적인 의미에서 고음을 말씀드리면 푸파이터스 노래 중에서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고음은 없어요 다 저음 저음 중음이고 중음도 아니고 저음이고 거기서 중간에 오해할 때 샤워트 치는 거 이런 건 사실은 정석이 아니라 약간 풀루크 샤워트 할 때 가성 내듯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죠 저는 공연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보컬도 그렇고 저는 전반적으로 다 만족하는 상태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수십 명이 되는 스태프들하고 꾸준히 공연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막 뒤에 아까 얘기한 대형 LED 화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국에 달릴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선명 와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영상에서 쏴주는 소스들이 페스티벌 주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소스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소스들을 막 쏴주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가본 페스티벌 중에서 외국 페스티벌을 제외하고 가장 사운드가 좋았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그건 칭찬받을 부분이라고 봐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억울해야 된다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있다가 잠깐 그 뭐죠 트위터를 잠깐 봤는데 낮에 이제 무대에 올랐던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나잠수 씨가 트위터를 잠깐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전 직전 공연이 모터헤드 공연이었고 모터헤드가 끝나고 나서 세팅 시간이 2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거기 안 가고 그냥 거기 계속 죽치고 있었는데 근데 나잠수 씨가 그 트위터 딱 올린 거 보니까 어 푸파이터스 공연 때 사운드가 다르다 뭐 이 트윗을 올린 걸 본 기억이 좀 나요 당연하죠 그 전담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사운드 잡기 때문에 장비는 동일한 거 썼나요? 당연하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메인 장비는 이제 동일한 거 쓰고 나머지 장비들은 다 이제 뒤에 이제 뭐 LED라든지 이런 거 따로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스탭들하고 딱 그 스탭들이 다 나와서 준비해주면 그냥 딱 가서 가서 그냥 연주만 하면 되잖아요 왕이요 왕 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요 네 어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어 에미넴의 노래들이 응 어 많은 노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응 응 응 그래서 총 8,818 단어를 응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밥딜런 데프레파드 제이지가 6,899 단어 응 근데 에미넴 에미넴은 일단 양부터가 많아서 네 다른 분들은 시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압축하고 압축하고 한 것보다는 네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발표된 전곡을 통틀은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노래 하나에 8,000 그냥 그냥 리닉스 다 모아 긁어모은 날 컴퓨터 구성 맡기면 되니까 그래서 쉽게 했을 거예요 입력하는 알바들이 빡 차 굉장히 힘들겠죠 아직 그거 긁어내면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쫙 긁어가지고 아 그렇네요 입력한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몇 다운지 바로 그래프로 나옵니다 하여튼 뭐 사실 뭐 연구도 아니네 연구도 아니기분이 연구야 나도 알 수 있다 이건 하여튼 외부 연구야 그러게요 하여튼 아무래도 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할 테니까 이런 데서는 근데 뭐 그중에 밥딜러는 그렇다 치고 데프레파드는 참 의외네요 아니 뭐 곡수가 많아서 네 근데 참 의외였다 네 얼마나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한 곡 들어보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죠 자 에미넴의 위다운 미어스입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요 우리 또 얼터너티브 그런지에 향수가 있으신 분들에게 아 참 아련한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스 인 체인스의 전 보컬 고 레인 스텔리가 소식에 따르면은 한때 그 오디오 슬레이브 크리스 코넬과 RATM 레이저 기스터 머신 멤버들이 만났던 그 밴드의 보컬이 될 뻔했다 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레인 스텔리가 제안을 받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바로 다음 소식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크리스 코넬이 들어왔다 얘기를 듣고 그래서 무산이 됐다 아 그러니까 뜸 들이고 있는 사이에 코넬이 먼저 치고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크리스 코넬이 팬인 제가 보기에도 네 라이브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네 아 물론 잘하는데 네 여러 번 들어야지 잘한 걸 느낄 수 있고 네 레인 스텔리는 한 번 착 들으면은 네 바로 이렇게 촉이 좀 오기 때문에 아 더 이야 이게 역사가 바뀔 수도 있네요 히트를 좀 더 아니 일단은 레인 스텔리가 안 죽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야 이런 수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레디어케스 머신의 기타리프에서는 약발을 좀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목소리 한 번 듣고 가봐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oisa 자 앨리스 체인즈의 맨인더박스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것도 사안이 큰 사안이에요 래퍼 스눕독 스눕독이 SNN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중간에 경찰들이 들이닥쳐갖고 너 씨발 나와있어 이 새끼야 오줌 받고 약물 검사하고 이랬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눕독이 주장했다면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붙잡고 이 짓을 했다라고 트위터에 분노의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웨디씨 아이돌의 심사위원은 그건 네가 흑인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유명해서 그래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시발 뭐 경찰들이 잡아놓고 얘가 유명한 줄 어떻게 알아 아니 알죠 왜 몰라요 스눕독이 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운전하던 걸 잡았으니까 이 사람이 스눕독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봐봐요 오줌 검사하고 그 다음 내리라고 한 다음에 수색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알고 있던 거예요 첩보가 없어도 스눕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사 내용의 80% 90%가 대부분 다 약에 대한 참가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만약에 경찰을 하고 있고 마약단속국에 일하고 있고 스눕독이 한국에 왔다 저라도 이랬을 겁니다 마치 스눕독의 차는 로또예요 그렇죠 1년치의 승진에 필요한 그렇죠 이 엄청난 양의 실적을 단 한 번 사건으로 다 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식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게 마약단속국 마약수사대에서 하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실적을 양으로 승부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꼬리 쳤냐보다 얼마나 많은 약을 압수했냐를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눕독의 차가 간다 로또죠 실적 1개국 2개국 특진의 기회를 손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체제예요 그때는 아 건수가 아니라 건수가 양으로 승부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을 얘네들 압수했다면 1톤을 압수했다 코캐니 20g 압수했다 이러면은 굉장히 실적이 큽니다 저라도 스눕독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서 스눕독이 경계를 풀타이밍 때 물건을 꺼냈을 때 혹은 복용하고 난 후에 기다렸다 치는 거는 전략 중에 하나죠 스눕독이라서 경계인가요? 스눕독이라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인 래퍼가 스눕독에 비견될 만한 마약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쓴 사람이 한국에 왔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각종 왕들에 대한 얘기인데 마약왕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와 거기서 기네스 세계기록인가 한방에 13톤 코케인 13톤을 앞산 적이 있는데 야 뭐예요? 마약왕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전세계 한 두 바퀴 돌리겠네요 네 에스코바르 네 에스코바르가 있는데 그 한방 콜롬비아하고 미국 경찰 군이 와가지고 13톤을 털어갔는데도 그 해 20억 불을 벌였대요 전혀 타격받지 않고 그렇군요 네 그런 얘기를 사실은 수수캐드시 그냥 마약을 만드는 사실 국가 간 문제 제가 소식 안 가졌는데 크리스 브라운이 얼마 전에 필리핀이었는지 갑자기 나란 생각 안 나지만 공연하다가 잡혀왔고 3일간 구류 됐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네 좋습니다 아 이 소식은 꼭 해야겠네요 좀 부고 소식입니다 네 바비 브라운과 히트니슈턴의 딸인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이 집에서 이제 호스피스 치료 중에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미 발견이 처음에 그때 한번 욕조에서 혼수상태로 반견됐을 때부터 약간 가망은 없었던 것 같고 편하게 가시라고 이제 호스피스 치료하다가 이러다가 참 아 놀랐습니다 바비 브라운이 참 사주가 네 참 그지 같은가 봐 아 이거 정말 이거 뭐 전 가족이 이렇게 다 슬프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한때 뭐 결혼하기 전 돌아가보면 다 좋아했던 또 뮤지션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초회스터들인데 바비 브라운은 다 뉴 에디션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분도 정말 많고 히트니슈턴이야 뭐 나오자마자 어떤 디바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 둘의 결합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뭐 자식들까지 이런 어떤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참 팬의 입장에서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소식이 원래는 마지막 소식이었던 구타 소식이었는데 안타까우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마지막 소식은 제가 오면서 봤는데 탑밴드 3가 네 어 예 어 공식 기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ABTV 아 아니 어 근데 이제 뭐 밴드들 기존에 활동하던 밴드들은 뭐 받지 않겠다 예전처럼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달라요 왜냐면 예전에는 활동하는 밴드를 받았기 때문에 게이트 프로젝트 그때 EP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 이번엔 좀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번엔 ABTV 나가나요? 아니요 아무래도 ABTV 멤버들이 ABTV 멤버들이 지금까지 된 앨범만 해도 한 10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ABTV 힘들 것 같고요 그 기준을 또 나누기도 상당히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지금 이제 또 가서 가서 또 아니 뭐 잘 되면 상관없는데 막 심사 받고 또 좀 이제 유리멘탈인데 네 나 씨발 막 그리고 그럼 어떡해요 아니 뭐 또 무슨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하튼 네 탑밴드나 이벤트 자체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죠 네 뭐 어떤 그 씬에서 음악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 이 프로그램이 지금 박근홍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좀 이렇게 많은 비판보다는 좋은 계기 네 좋은 이벤트가 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림동에 술 먹으면서 빡가능이한테 너 탑밴드 2 꼭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참 어저 같은데 아 그렇죠 이제 겨우 탑밴드 3가 하네요 몇 년 전인가요 네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무튼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을 담아 네 무산수씨 노래가 아니에요 좋습니다 바람을 담아 네 세계는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해 본 세계는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ús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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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